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무역적자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는 내용의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행정명령은 국가별 상품별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국가 상품들의 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서 행정명령 발표 직후 정작 서류의 서명 없이 집무실을 빠져나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급히 불러세우자 겸연적 어떤지 서류를 가지고 나오라며 그대로 퇴장하는 총극을 연출했습니다.